오늘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특효제로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억력 장애 및 뇌인지기능 저하는 젊은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현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고 2위가 루이소체 파킨슨병, 3위는 혈관성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머리에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발생하고 파킨슨병은 뇌에 단백질이 축적되면 생기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아닌 뇌경색이나 출혈같은 혈관병변에 의해 발생됩니다. 전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치매약물 대부분은 신경전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콜리네스테라제 저해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품의 약국에 승인된 타크린과 갈란타민 등의 약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병이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증상을 안정시킬 수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소화기계장애나 간독성 및 심혈관계 등의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부작용이 없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식물의 아세틸콜린 저해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와 뇌혈관질에 쓰이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산삼과 청궁, 녹은잉모초 참당귀, 광나무 삼채석창포, 율피 등이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기억손상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입증된 삼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채는 세가지의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해서 삼채라고 불리게 되었고 뿌리는 인삼모양 잎은 소리나 부치처럼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용과 식용에서 건강보조식품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식이유황과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채는 마늘보다 유황이 7배가 넘는다고 하며 쌀보다는 8배 양파 5배에 이릅니다. 참고로 유황은 인체에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광물질이고 이는 신진대사와 면역증진 모발의 연골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등의 각종 질병의 발병율을 낮추는데 많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채는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헌팅턴 증후군의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삼채 추출물의 뇌세포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삼채에 대한 부위별 잎과 뿌리 전초로 나누어서 뇌에 마주직 세포의 보호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삼채뿌리 추출물은 뇌세포에서 탁월한 신경보호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세포의 희목시계나재인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켜 세포산화와 손상을 감소하고 핵뇌축적을 상향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지의 뇌경색 감소와 운동능력 향상, 기억손상의 회복 등이 관찰되었고 학습능력과 전내 쇠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채뿌리 분말 추출물은 뇌신경보호효과에 기여함에 따라 많은 신경태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잠재적 제재가 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채뿌리는 잎에 비해서 뇌세포 보호효과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유황 함유량이 잎보다 뿌리에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삼채는 잎과 꽃줄기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뿌리만 굴치해서 깨끗이 씻은 후에 잘 건조시켜 분말가루로 매일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부침개와 무침을 볶음요리 등으로 즐겨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육류 속에 고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150에서 250g을 유리용기에 넣은 후에 30도 이상 소주를 부어서 꽉 밀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고에 최소 6개월 정도 숙성기간을 거친 후에 하루 한 잔씩만 마시면, 피로회복과 골다공증, 정력증진 등의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삼체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복원은 없었으나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과다 복용할 경우에 복통과 설사가 따를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